안녕하세요 퍼펙트 레이디 모델이 된 정경미입니다 아무래도 세제 광고 하면 깨끗한 이미지, 세련된 이미지 이런 거 많이 떠오르실 텐데 제가 세제 모델이 됐어요 이미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세련되게 퍼펙트 레이디 제가 자랑을 몇 개 하겠습니다 일단은 뛰어난 세척력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섯 가지 다양한 향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향을 골라서 쓰실 수 있고 퍼펙트 레이디는 안전으로 시작해서 안전으로 끝납니다 피부 자극이 적어서 안전하게 세척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금속을 흡착해서 또 한 번 안전하고 산뜻하게 세탁을 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어머님들 미세먼지 정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미세먼지 분해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안전하고 또 산뜻하게 세척하실 수 있고 항균 기능 합류로 안전한 세탁을 끝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으로 시작해서 안전으로 끝나는 퍼펙트 레이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